여물통과 남학신 옛날에 아주 인색하고 욕심많은 구두새 영감이 살았습니다. 얼마만큼 구두새인가 하면 감기 곱불도 남에게 주라면 아까워서 못 주고 공짜라고 하면 양재물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남학신이 한 켤 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 마을에 사는 목수를 불러서 남학신을 한 켤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하다네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장날까지 만들어주게나 예예 아주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목수는 정성들여 남학신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를 쓰고 겉에는 예쁜 무늬까지 새겨 넣어서 멋진 남학신을 만들었지요. 약속한 대로 다음 장날에 그것을 영감네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리 구두새 영감이지만 이렇게 멋진 남학신을 보면 값을 후하게 져줄 거야. 목수는 아무리 값을 못 받아도 쌀 두 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두새 영감에게 남학신을 건네주었습니다. 영감이 남학신을 받아 신어보니 튼튼하고 멋진 데다가 발에 꼭 맞아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만한 남학신이면 적어도 쌀 두 말 값은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니 남학신 값이 아까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값을 적게 쳐줄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꾀를 하나 냈어요. 여보게 예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주는 법이라네. 그러니 이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목수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남학신 안에 쌀을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기껏 한두 호비 고작이겠지요. 그렇게 정성들여 만든 남학신 값이 재료로 쓴 나무 값에도 못 미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영감은 양반이고 자기는 상민이니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영감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두어준밖에 안 되는 쌀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어린 딸이 아버지 남학신 값은 잘 받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말도 마라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준다는구나. 억울하지만 예부터 법이 그렇다니 어떻게 하니. 듣고 있던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 그 영감님 댁에 가서 그 말씀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반드시 나중에 쓰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딸이 비록 어리지만 평소에 살이가 밝고 똑똑한지라 그 말대로 다시 구두새네 집에 갔습니다. 영감님, 아까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주는 법이라고 하셨지요? 그런 법을 영감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 같은 무질행인은 평생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부디 그 말씀을 종이에다 적어주시면 두고두고 새기는 글귀로 삼겠습니다. 구두새 영감이 자기를 축혀주는 말이라 싫지 않았던지 자네 같은 목수에게는 쓸모있는 글귀가 되겠지 하면서 종이에 그 말을 적어주었습니다. 그걸 받아와서 딸 아이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구두새 영감네 집에 소 여물통이 낡아서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목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 소 여물통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게나 크기는 얼마만큼이나 되게 만들어드릴까요? 그야 클수록 좋겠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수는 굵기가 두 아름이나 되고 길이가 어른 키만한 나무를 잘라 멋진 소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여물통을 다 만들어서 씻고 가려고 하는데 딸 아이가 아버지 이번에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여물통을 달구지에 싣고 구두새 영감 집에 갔지요. 영감님 분부하신 소 여물통을 만들어봤습니다. 구두새가 나와보니 정말 크고 훌륭한 여물통이었습니다. 저만한 물건이면 쌀 단말값은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그 값을 다 쳐줄 소냐. 흠을 잡아서 깎아내려야지. 이렇게 속으로 가늠해서 샘을 놓은 구두새가 예부터 나무 그릇은 나무결을 보고 값을 매기는 법이 있다네. 이 나무는 결이 곱지 못하지만 잔의 성의를 봐서 쌀 두 대를 주겠네. 하고 큰 인심이나 쓰듯이 생색을 내는 겁니다. 목수가 기가 막혀 멍하니 서 있으니 딸 아이가 썩 나섰습니다. 영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이 다르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구두새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린 것이 뭘 한다고 나서느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 그러니까 딸 아이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면서 여기에 영감님께서 손수 적으신 글귀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관가에 가서 밝히는 수밖에 없겠지요?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집센 구두새라도 꼼짝을 못했지요? 할 수 없이 소 여물통에 쌀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 큰 여물통에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전에 못 받은 남학신 값까지 톡톡히 받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원님이 된 아이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마침 서른 다가오는데 설새 돈이 모자랐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겠는데 한겨울에 무슨 일거리가 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족제비라도 잡아서 팔면 돈푼이나 생기겠지 생각하고 족제비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눈을 헤치며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족제비 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헤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굴을 파헤쳐놓으니 거기에서 짐승 한 마리가 펄쩍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족제비가 아니라 수달이지 뭐예요? 저건 수달이 아닌가? 저거 한 마리만 잡으면 설쇠 걱정은 없겠군. 농부가 좋아라고 수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마구 달아나니 쉽사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달은 잡히지 않으려고 마을까지 달아나고 농부는 헐레벌떡 그 뒤를 쫓았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개 한 마리가 수달을 보더니 덥성 물고는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그 개를 쫓아 남의 집에까지 들어갔어요. 개 주인은 그 마을에서도 아주 부자인데 저희 집 개가 웬 수달을 한 마리 몰아오니까 횡재했다고 기뻐서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뒤따라 들어와서 그 수달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달은 제가 족제비고를 받아가 줬던 것이니 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펄쩍 뛰었지요. 무슨 소리요? 이건 엄연히 우리 집 개가 물고 들어온 것이니? 내 것이요. 농부도 물러서지 않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 통사전까지 했지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며칠 안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쇠 돈이 없어서 푼 돈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헤매다가 겨우 이걸 잡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래도 주인은 막무가내였어요. 이게 어떻게 당신이 잡은 것이요? 우리 개가 잡은 것이지. 한 사람은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원님에게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달을 가지고 관가에 가서 앞뒤 사정을 다 이야기했지요. 원님이 두 사람 말을 다 듣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농부가 굴을 파고 수달을 쫓았으니 농부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하고 개가 수달을 잡았으니 개 주인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수달을 돌이서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 주인이고 농부고 다 불만이었지요. 농부는 농부대로 제가 굴을 파고 쫓지 않았으면 어떻게 개가 수달을 잡겠습니까? 그리고 산 짐승을 어찌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하고 개 주인은 개 주인대로 우리 집 개가 수달을 잡지 않았으면 농부가 영영 놓쳐버렸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수달을 반으로 나누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하며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는 구경꾼이 있게 마련인데 구경꾼들도 모두 원님의 판결이 시원찮다고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구경꾼들 가운데서 연아문 살 먹은 아이 하나가 원님 앞에 썩 나섰습니다. 사또 저라면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무험하구나 그래 너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단 말이냐 저를 사또가 앉으신 당상에 오르게 하면 판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맹랑한 녀석이로구나 그럼 어디 당상에 올라와서 판결해 보아라 원님이 앉은 자리를 비워주니까 이 아이가 당상에 올라가서 점잖게 앉더니 또룩또룩한 소리로 판결을 했습니다. 듣거라 수다를 쫓은 것은 사람이고 수다를 잡은 것은 개이니 사람의 욕심은 털가죽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으니 털가죽은 벗겨서 사람에게 주고 남은 고기는 개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람도 개도 다 바라던 것을 얻었으니 불만이 있겠느냐 듣고 있던 구경꾼이 모두 현명한 판결이라고 손뼉을 쳤습니다. 원님도 들어보니 옳은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판결한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지요. 이렇게 되니 농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개주인은 울상이 되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이치에 맞는 판결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달피를 팔아서 설을 잘 세웠대요. 아이는 나중에 커서 진짜 원님이 되었답니다. 말이 아닌 말 옛날에 남의 집 머슴으로 억척같이 일해서 살림을 좀 일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제법 살만은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림이 좀 있다니까 고의 원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빼앗아 보려고 이 사람을 잡아다 생트집을 잡는데 네가 남의 집 머슴살던 주제에 웬 살림을 그리 모았느냐 분명 남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겠다 이라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밥 한 술씩 덜 먹고 논발 한 대기씩 사모은 것이지 남의 재산을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 이야기를 해도 생트집으로 남의 재산 빼앗으려고 드는데야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네가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관장을 속이면 어떤 바를 받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느냐 어찌 저더러 속인다고만 하십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고의 원이 들어보니 아무래도 순순히 재산을 내놓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억지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살려거든 이렇게 해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에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걸 못하면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말미를 줬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나요? 아이고 삿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재산을 반쯤 뚝 떼어 받치면 아무 탈이 없을 줄 알지만 죽어도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아예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내리 사흘을 누워서 끙끙 앓았지요. 까짓껏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13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보니 아버지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시느냐고 모르니 이러저러해서 이제는 꼭 죽게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술을 냈는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겁니다. 아버지 어서 일어나서 진지 잡수세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내까짓 것이 무슨 좋은 술을 내 염려 마시고 어서 기운 차리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래 무슨 소냐 하고 물으니까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들어보니 그럴 듯 했어요. 그래서 딸이 시키는 대로 어디서 누더귀를 하나 주워 걸치고 당나귀를 빌려줬지요. 그리고 참새를 한 마리 잡아서 소매 속에 넣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스름 저물 때 고을 원 앞에 썩 나갔습니다. 사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왔습니다.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려 올 줄 알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고 떵떵거리니까 원이 떫은 감씹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 뭘 어떻게 해왔느냐 지금이 저녁 낮절이니 낮은 다 지나가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지요. 그래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누더귀를 걸쳤으니 옷도 아닌 옷이지요.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왔으니 말도 아닌 말이지요. 선물도 아닌 선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매 속에서 참새를 꺼내놓으니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안 보이니 선물도 아니지요. 원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나 갑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리의 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 머슴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할아버지 적부터 내리 3대를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데 주인이 너무 인색해서 품삭 한번 변변히 쳐봤지를 못했대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이 김서방에게 열두 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도리였습니다. 김서방은 김서방은 어떡하든 아들만은 머슴사리를 시키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도리를 서당에 보냈어요. 도리는 서당에서 어찌나 글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서당 훈장님이 나들이 가다 보니 도리가 떼야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데도 양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책을 읽는 꼴이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도리야 넌 왜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그늘을 옆에 두고 떼야뼛 아래서 그리를 읽고 있느냐? 도리는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산복더위에 땀 흘리며 밭을 메고 계십니다. 저를 공부시키려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시원한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자칫 잠이라도 들면 그런 부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훈장님이 아주 탐복을 했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호박꽃 속에 반딧불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 빛으로 책장을 비추며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훈장님이 또 물었지요? 예, 도리야. 밤이 깊었는데 집에서 책을 읽지 않고 왜 이렇게 나와서 읽느냐? 예, 저희 집이 가난해서 등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곤히 주무시는데 혹시 잠을 깨실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훈장님이 또 탐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머샘 사는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일한 값으로 품삭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도리 아버지 김서방도 사경을 받을 때가 된 거지요. 부잣집 주인 영감이 부리는 머슴은 김서방 말고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머슴들에게 사경을 안 주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기하고 내기를 해서 이겨야만 사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머슴 가운데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와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서로 세 가지씩 문제를 내서 마친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옛날의 머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함부로 거역을 못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머슴들이 모두 김서방을 내세우는 겁니다. 형님 아무래도 연세많은 형님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이 김서방이 내기에 나섰지요. 그런데 주인 영감이 낸 첫 번째 문제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는 문제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지요. 황소가 어떻게 송아지를 낳나요? 머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김서방과 다른 머슴들이 분하고 원통해서 끙끙 앓고 있으니 도리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느냐 글쎄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안 가져오면 사경을 안 주겠다지 뭐냐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사경 한 번 변변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도 또 떼이게 생겼구나 아버지 그리고 아저씨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꾀를 내어 보겠습니다 도리가 그 길로 한다름에 주인집에 달려갔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모두 그 띠를 따라갔지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우리도 한 번 구경해 볼까요 영감님 계십니까 오냐 그런데 김서방이 안 오고 왜 네가 왔느냐 아버지는 지금 제 동생을 낳느라고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뭐라고 네 애비가 아이를 낳아 그거 소가 웃을 일이구나 영감님은 왜 웃으십니까 이 녀석아 사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그렇지요 방금 영감님 입으로 사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말씀하셨지요 그럼 황소는 어떻게 송아지를 낳습니까 따라온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웃고 주인 영감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뿔 한 당나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이 세상에 뿔난 당나귀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도리가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주인집에 찾아갔어요 김서방이 안 오고 왜 또 네가 왔느냐 아버지는 당나귀 뿔에 받쳐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뭐라고 당나귀의 뿔이 어디 있어 그렇지요 당나귀의 뿔이 없으니 뿔난 당나귀도 없지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기에도 이겼습니다 주인 영감이 마지막 문제를 내놓는데 이것도 어거지였어요 돌부처 귀하리 하는 데는 무슨 약을 쓰면 좋으냐 지금 당장 알아맞히어라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돌로 만든 부처가 무슨 귀하리를 하나요 구경만 하던 다른 머슴들은 저걸 어째 하며 또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도리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건 장승이 재채기할 때 나오는 콧물을 받아 먹이면 낫습니다 머시어째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왜요 이 녀석아 나무로 만든 장승이 어떻게 재채기를 한단 말이냐 네 돌로 만든 부처가 귀하리 못하는 이치와 같지요 세 가지 문제를 모두 보기 좋게 마치고 이제는 머슴들이 문제를 내놓을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도 도리가 나섰어요 저는 한 가지 문제만 내겠습니다 저희 증주 할아버지 때부터 삼대를 내려오며 백년 동안 이 집에서 머슴사리를 했는데 그동안 부지런히 일하고도 못 받은 사경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말했다가는 당장 밀린 사경을 다 내놓아야 할 판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난 그런 건 모른다 할아버지 때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모르신다니 내기에서 지셨습니다 어서 사경을 주시지요 그래서 사경을 다 받아내고 김서방도 다른 머슴들도 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도리는 글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네요 버릇을 고친 임금 어느 고울에 새로 부임해온 원님이 성미가 급하고 입이 거칠어서 소문이 좋지 않았대요 관하의 부하들은 물론이고 고울 백성들조차 원님과 마주치는 것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급한 성질을 못 이겨서 벌컥벌컥 화를 내기 일수고 마구 욕을 해대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슬슬 눈치를 보고 피하는 게 봉변을 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테지요 원님은 자기 권세를 내세워 아랫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들볶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눈을 불아리며 호통을 쳐서 부하들이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원님은 그렇게 해놓아야 부하들이 자기 말을 잘 따라서 일을 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호통을 잘 치니까 부하들이 바짝 얼어서 조심을 한다는 것이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나봐요 윗사람이라면 웬만한 잘못은 모른척 눈감아주고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데 원님은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고 원님을 두려워했는데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했더래요 왜 안 그렇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예쁘다 예쁘다 하면 잘 따르고 말도 잘 듣지만 구박을 하면 잘 따르지 않고 심지어 해코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어쨌거나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들을 마구 윽박지르고 짓누르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 부하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부하들을 들복고 괴롭히는 재미에 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야 이 돼지 같은 녀석아 뭘 그렇게 꾸물거리느냐 들창고에 뒤뚱거리는 걸음걸이하며 영락없는 돼지구나 내 하라비도 돼지였으렸다 원님은 여러 부하가 있는 자리에서 키가 작고 뚱뚱한 부하 한 사람을 놀렸습니다 이 사람은 원님이 부임해온 뒤로 수도 없이 그런 놀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꿀꺽꿀꺽 화를 삼키며 참고 있었지요 참지 못하고 대꾸라도 했다가는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달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들먹거리며 비아냥 거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까지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가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분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원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질나는 대로 들이댔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테니 반대로 비위를 맞추면서 안갚음을 할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저 원님 왜 그러느냐 돼지야 내 코를 볼 것 같으면 구정물통이 코를 박고 구정물이나 먹어대야 제격인데 말이야 원님이 한마디 하자 쇼위에 둘러서 있던 아청꾼들이 덩달아 웃어댔습니다 놀림을 받고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원님 얼굴을 뵐 때마다 그래 내 얼굴을 뵐 때마다 어쨌단 말이야 성미급한 원님이 말을 끊고 재촉을 했지요 하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원님은 여러 부하가 있는 데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말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원님은 얼굴이 하느님 같으십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어깨를 추워 올리고 에헴 하고 큰 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던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봐라 내가 어째서 하느님 같단 말이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마는 네 생각엔 어째서 그렇다는 말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 말해보아라 원님은 자기가 짖굳게 놀리고 구박을 하는데도 공손하게 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입에 발린 말을 더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부하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문을 열었지요 하느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 같아 보이고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돼지 같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님은 위대한 하느님 같으시다 옳거니 듣던 중 좋은 소리다 사또는 기분이 좋은 김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하들이 배꼽을 쥐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자기를 흉보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하느님 같다는 소리에 혹해서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깡스러웠겠어요 부하의 말맞따나 원님이 하느님 이라면 모든 부하가 다 하느님이 되고 원님의 말대로 그 부하가 돼지라면 원님도 돼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원님이 돼지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원님은 부하들이 웃어대자 처음에는 잘난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부하가 한 말뜻을 헤아리고는 자기를 비꼬는 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그 부하를 벌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원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부끄러운 것을 안 원님은 그 다음부터는 부하들에게나 백성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대요 그러는 사이 차차 자기의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어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넋이 담긴 꽃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세 명의 손녀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가엾게도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남겨진 세 손녀와 함께 살게 된 거지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할머니는 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며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손녀들을 매우 사랑했고 그 중에서도 마음씨가 고운 셋째 손녀를 특히 더 예뻐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손녀들은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세 손녀들이 넉넉한 집안으로 시집 가기를 바랬지요 다행히도 첫째 손녀는 부유한 집의 며느리가 되었고 둘째 손녀는 장사꾼과 혼이 나여 큰 걱정거리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내인 셋째 손녀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셋째 손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어느 가난한 시골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늘 셋째 손녀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세 손녀가 모두 시집을 가고 나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져 일을 할 수도 없게 되자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비록 가난하기는 했어도 손녀들과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손녀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손녀 집으로 찾아갔지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첫째 손녀는 대골 같은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이렇게 오셨으니 저희 집에서 며칠 푹 쉬고 가세요 첫째 손녀가 할머니의 두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대하자 할머니는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셋째 손녀를 더 예뻐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시집을 가더니 역시 첫째 손녀가 제일이구먼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나서 푸짐한 상을 차려 왔습니다 할머니는 모처럼 맛난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었지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잠깐 쉬고 있는데 손녀 사위가 들어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냈습니다 역시 손녀 사위도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흡족했습니다 손녀와 손녀 사위가 이토록 반길 줄 알았다면 진작에 찾아올 걸 괜한 걱정을 했구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며 할머니가 첫째 손녀네 집에 머문지도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우연히 손녀네 방앞을 지나가다가 손녀와 손녀 사위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 할머니는 왜 아직도 안 가는 거야 다른 손녀들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만 있느냐 말이야 당신 할머니니까 당신이 쫓든지 무슨 국리를 좀 해보란 말이야 나라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라고요 나도 빨리 가셨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내가 할머니를 쫓아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며칠만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던 할머니가 열흘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계속 머물러 살까 봐 손녀와 손녀 사위는 초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부터 당신 할머니 밥상을 차릴 때 꽁보리밥에 반찬도 아무것이나 한 가지만 놓는 거야 어때? 손녀 사위가 할머니를 내쫓을 방법을 말하자 손녀는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할머니도 더 이상 우리 집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첫째 손녀네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요 이튿날 할머니는 동이 트기도 전에 도망치듯 손녀네 집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길을 걸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손녀와 손녀 사위를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괘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둘째 손녀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길을 걸으면서 둘째 손녀는 첫째 손녀처럼 못된 마음을 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할머니는 장사꾼에게 시집을 간 둘째 손녀네가 어물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물전이란 생선을 파는 가게를 이루는 말이에요 아주 먼 길을 걸어 할머니는 이윽고 손녀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몹시 지친 몸을 이끌고 할머니는 둘째 손녀네 집을 찾으려고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에 크게 어물전을 하는 집이 어디에 있소 그 집이 내 손녀 딸네 집이라오 할머니의 행색이 초라해 보이자 마을 사람은 안 됐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물전을 하는 집이요? 그 집이라면 아예 찾아가지도 마세요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지독한 구두새로 소문이 난 집이라고요 어찌나 지독한 구두새인지 남의 사정은 눈꽃만큼도 봐주는 법이 없지요 그 집 부부가 둘 다 똑같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을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어찌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설마 나한테까지 모질게 하지는 않겠지 할머니는 둘째 손녀네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둘째 손녀의 집을 찾은 할머니는 대문을 두드리며 손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하인이 대문 밖으로 나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는 절대로 동량을 주지 않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인이 자신을 거질로 보는 것에 기가 막힌 할머니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 안 주인이 내 손녀라오 손녀를 좀 만나게 해줘요 그럼 여기서 잠시 기다려 보세요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한참 뒤에야 둘째 손녀가 나왔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자마자 눈살을 찡그리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오실 거면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오시든가 하셔야지요 대체 그 꼴을 하고 어찌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마치 거지처럼 대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녀는 할머니를 구석진 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떠나야겠어 할머니는 골방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생각했지요 둘째 손녀에게서까지 이런 푸대접을 받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우연히 둘째 손녀가 하인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 할머니는 예전에 우리 집에서 밥해주던 할머니야 이 소리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 손녀에게서도 실망을 했지요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막내인 셋째 손녀네 집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셋째 손녀를 특별히 더 예뻐했던 것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셋째도 첫째나 둘째처럼 마음이 모지러졌으면 어찌하나 하지만 설마 셋째 손녀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셋째 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셋째 손녀의 집은 멀기도 했지만 가는 길도 대단히 험했지요 할머니는 며칠을 걸어서 간신히 셋째 손녀의 집이 보이는 산 언덕까지 왔습니다 셋째 손녀의 집은 조그만 초가집이었어요 저녁을 짓는지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굴뚝의 연기를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이 되었어요 고생스럽기는 했어도 세 손녀들과 함께 정답게 살았던 옛날이 눈앞에 떠오르자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옷고름으로 뺨에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기력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한 번 쓰러진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할머니에 대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셋째 손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냐 그런데 너희들이 박대를 해서 이 할머니는 죽는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셋째 손녀는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할머니가 첫째 언니 둘째 언니에게 구박을 받으셨다면 아마 우리 집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 빨리 마중을 나가야겠다 셋째 손녀는 날이 밝자마자 남편과 함께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동산으로 올라간 셋째 손녀는 깜짝 놀랐어요 뒷동산에는 할머니가 죽은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셋째 손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셋째 손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얼마 동안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들였어요 이듬해 봄에 할머니 무덤 위에 이상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셋째 손녀의 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피어 있었지요 이 꽃은 처음 보는 꽃이에요 틀림없이 할머니 혼이 담긴 꽃이 분명해요 흰 머리카락처럼 생긴 꽃송이를 보세요 그리고 허리가 우리 집을 향해 굽어있지 않아요? 셋째 손녀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후 부터 이 꽃을 할머니의 넋이 담겼다 하여 할미꽃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먹어서 어느 마을에 손님들이 비싼 물건을 맡긴 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떠나기를 바라는 주막 주인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맡기면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다가도 다음날 손님이 길을 떠나려고 물건을 찾으면 아쉬워하는 사람이었지요 손님들이 맡긴 물건을 까맣게 잊으면 좋으련만 돈일수록 더 좋고 크고 비싸 물건이면 더 좋고 주막 주인은 이제나 저제나 손님들 물건을 가로챌 궁리만 골똘이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이 다 되도록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막 주인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있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한 남자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따끈따끈한 밥도 있고 하룻밤 병원이 머무시도록 방도 깨끗하게 지워놓았지요 주막으로 들어온 손님은 주막 주인에게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맡겼습니다 보따리 안에서는 짤랑짤랑 소리가 났지요 손님이 방으로 들어가자 주막 주인은 보따리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있던 아내도 보따리 속에 든 것이 무척 궁금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인이 보따리를 끌러보니 그 속에는 평생 넉넉히 쓸 만큼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주막 주인과 아내는 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나 여부 이 돈 좀 보시구려 주막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퍼뜩 차리고 아내에게 일렀지요 얼른 나가서 호박씨를 한바가지 구해오구려 느닷없이 웬 호박씨 타령이에요? 내게 좋은 수가 있으니 어서 호박씨를 구해다 주구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호박씨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온 마을을 헤매면서 여러 집에서 호박씨를 얻어 구해왔지요 주막 주인은 호박씨를 들고 손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손님 먼 길로 쉬느라 피곤하시지요 그럴 줄 알고 호박씨를 가져왔습니다 이 호박씨 드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주인은 손님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호박씨를 까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주막 주인이 까준 고소한 호박씨를 먹다 보니 어느새 한 바가지를 다 비웠습니다 아이쿠 이런 이 많은 호박씨를 다 먹었군 그래 이제 슬슬 졸음이 오는구먼 손님이 눈을 비비며 잠을 청하려 하자 주막 주인은 능창스러운 미소를 띄며 말했습니다 푹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곤함도 싹 풀릴 것입니다요 주막 주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호박씨를 먹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다지 저렇게 많이 먹었으니 내일 아침이면 분명 맡긴 짐을 잊어버릴 거야 주막 주인은 밤새 뒤척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며 날이 밝아왔어요 주막 주인은 잔뜩 기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손님이 벌써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일찍 하십니까요? 그렇다네 어제 맡긴 짐을 어서 내주게 순간 주막 주인은 그만 온몸에서 기운이 쑥 빠지고 말았습니다 손님은 맡긴 짐을 찾자마자 떠나버렸지요 손님이 떠나자 주인은 그제야 미처 받지 못한 반값이 생각나 외쳤습니다 아참 반값이랑 호박씨 값 주셔야죠 호박씨를 먹은 효과가 이제야 나타난 것인지 손님은 치러야 할 반값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결국 나쁜 꾀를 쓰다가 오히려 주막 주인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어사 박문수 박문수는 조선시대 암행어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난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주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어요 33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뒤로는 나라의 큰 공을 세울 인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영조 임금은 박문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남달리 그를 낚였어요 영조는 자신을 대신해 지방의 민생을 살펴볼 암행어사로 그를 보냈습니다 이때 박문수는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암행어사로서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은 곧 마페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직접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사의 말은 곧 임금의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벼스라치들은 암행어사가 떴다 하면 모두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암행어사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보통 봉고파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한을 압축한 말이지요 파직은 말 그대로 잘못을 저지른 벼스라치를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것이고 봉고는 지방수령의 경제권인 창고의 문을 봉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이 지방의 수령들이 암행어사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이런 권한을 앞세워 가는 곳마다 벼스라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일처리가 깔끔하고 공정하여 백성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지요 대부분 모든 일에 신중했지만 때론 시간을 다투는 일에는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과감했습니다 한 번은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되어 경상도 지방을 둘러볼 때였습니다 바닷가 지역을 도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릇이며 숟가락 따위의 살림살이가 쓸려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강의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이니 필시 북쪽 지방에 큰 물난리가 났을게요 그렇다면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들자 박문수는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을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경상도 지역에 곡식 삼천석을 급히 북쪽으로 실어 나르게 했지요 주위에서는 모두 이 일을 만류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먼저 조정에 보고한 뒤에 허락을 맡아야 했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문책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게 급하긴 해도 먼저 조정의 허락에 맞는 게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지금 시간이 없소 한양으로 사람이 오가며 허락을 맡는 동안 물나리를 당한 백성들 중에는 굶어죽는 자가 속출할 것이요 먼저 곡식을 나르고 이 사실을 뒤에 조정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소 박문수는 자신의 고집대로 곡식을 배에 싣고 북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함경도에서는 큰 홍수를 당해 함경감사가 조정에 글을 올리고 있었지요 경상도의 곡식을 급히 옮겨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니 수많은 배들이 곡식을 가득 싣고 연이어 폭우에 닻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감사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 곡식을 보내달라는 글을 보는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곡식이 도착했으니 놀라는 게 당연했지요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야 도착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것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함경감사는 곡식을 각 고울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조정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금님은 문책은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했다며 칭찬을 낚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박문수에게 가장 고마워한 것은 함경도 백성들이었지요 이에 그곳 백성들은 함흥의 만세교라는 다리 앞에 박문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송덕비를 세웠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어사가 되어 무주 구천동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가 하룻밤 잠을 청하려고 한 집을 들어갔는데 아주 괴상한 일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 든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타고 앉아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황급히 달려들어 아버지를 뜯어 말렸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칼을 내려놓으시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뜯어 말린 다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아이고 난 원래 한양에 살던 선비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마을에 들어와 분장 노릇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소 이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양반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아직 갚지를 못했소 그러자 내 아내를 자기의 마누라로 삼고 내 며느리를 자기의 며느리로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겠소 내일이 혼인식을 하겠다고 한 날인데 어찌 차마 그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있겠소 그래서 차라리 아들을 죽이고 나도 자결할 생각이었소 박문수가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고 억울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는 밤길을 걸어 광가로 달려가 사또에게 무예가 뛰어난 몇 사람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이튿날 혼인식이 열리는 양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문수는 미리 준비한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혼인식을 멈추거라 혼인식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박문수에게도 쏠렸습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위험있는 목소리로 호령했어요 나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온 장군이다 옥황상제께서는 남의 아내와 며느리를 빼앗으려는 못된 놈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여봐라 속히 쳐 못된 양반놈들을 포박하여 끌고 가라 명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혼인식 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남의 아내와 며느리를 넘보던 양반은 그날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를 다시 찾게 된 아버지와 아들은 박문수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하늘이 보살피는 집이라고 하여 모두들 우러러 받들었다고 합니다 박문수의 이러한 활약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날로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재미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사올에 사는 돈 많은 어느 백정은 양반 노릇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남몰래 가난한 선비를 불러앉힌 뒤에 학문을 쌓고 양반의 법도를 익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경상도 땅으로 내려가 양반 노릇을 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자기의 조카뻘 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사 박문수가 경상도 땅으로 가게 되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호기심이 생긴 박문수가 백정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박문수가 조카뻘 되느냐는 어사 박문수의 모름에 백정은 능청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문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백정은 기절 초풍할 듯이 놀라며 죄를 청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실 저는 천한 백정인데 양반 노릇을 하며 사람답게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탈로 났으니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당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천한 백정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양반이 되어 떳떳하게 살아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요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긴 박문수는 이를 눈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문수의 동생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동생은 당장 그 백정을 찾아갔습니다 거짓 양반 행세를 한 백정을 혼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박문수는 동생을 긋고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재빨리 백정에게 사람을 보내 동생을 이러저러하게 다루라고 일렀습니다 백정은 박문수의 연락을 받고 동생이 오자 다짜고짜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나간 미취강이라 침을 놓아 병을 고치고 있다고 말했지요 동생은 매일 골방에 갇혀 억지로 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동생은 더 견디지 못하고 마침 백정을 외삼촌으로 모시기로 하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암행어사로서 못된 관리들의 횡포를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이렇듯 천한 백정의 마음까지 잘 헤아리고 다독인 까닭에 백성들은 박문수가 자기 고울에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감동과 교운도 있지만 주인공들이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보, 욕심쟁이, 약한 호랑이 등 일반적이지 않은 주인공들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쟁이는 혼을 내주고 바보는 지혜를 발휘하며 나쁘면서 약한 호랑이는 물리쳐서 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재미있는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 시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